44캐리에터의 노가단 마부 145개씩 그리고 각종 10주년 스태프 블랙무기 비상 아이템들을 찾았지 자 이거를 한 이유 바로 몬스터라이프 보여줘 몇개 뭐하던지 아 220개 7 곱하기 220 1400, 140, 1540개 한번 까보자 1540개 보여줘 1540개 보여줘 1540개 아 막 늘어난다 음하무시하다 음하무시해 아씨 뭐야 뭐 1540개의 현금 값어치가 궁금하셨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값어치 한번 보자고 1540개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냐 한번 보자 1540개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냐 1540개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냐 한번 보자 1540개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냐 게임 게임 몬스터라이프 1540개의 느낌은 5천 5만 50만원 거의 50만원급 그지 1540개니 5천5만 50만원급 이야 이게 바로 몬스터라이프 여태까지 한 보람 아니겠소 50만원급 그지 그럼 이제 이걸 샀으니까 이걸로 뭐할거냐 일단은 와르가 부족하기 때문에 와르를 좀 채워줘야될거 같고 나머지는 이제 기간 유지할 수 있게끔 유지를 해줘야될거 같네 그지 고렇게 하자고 이렇게 다 됐잖아 그럼 풍선으로 꽉 채워 그냥 와르가 부족하니까 재배치 눌러가지고 재배치 다 빼 네 개간지 지우임님 후원 천원 감사합니다 꽝이라는 아 고맙습니다 다 됐지 급이 낮을게 있나 잠깐만 3천에 4 똑같은거지 그러면 풍선 농장을 사 이제 건물 아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괜찮거든 요거 10분에 60 생산 생산한단 말이야 괜찮긴 한데 그리고 저게 더 싸 10분에 35야 하지만 이건 많이 생산할 수 있지 가격대비로 하루에 한번씩 할거면 얘기도 남고 하루에 두번씩 할거면 이걸 해야되는거 같고 하루에 한번 할거면 저걸 해야될거 같애 어쨌든 이걸 깔아서 저거 간지 크아 얼마나 어서 사야되냐 근데 그때 와르 이거 부족한거 아니야? 1540개인데 1540개인데 간지 풍선 둘둘 들어보셨습니까? 풍선 둘둘 이거 와르 와르가 이제 무진장 무진장 쌓이겠구먼 승수한톨둘 간다 아 뭐야 왜 아 잘못한거 같은데? 위치가 이상하지 않나? 아 이것도 잘못되나? 위치가 이상한거야? 아니 얘가 가리고 있어서 어떻게 되는 상황을 모르겠네?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네? 어차피 다 못 쌓거든 자리 없어가지고 자리에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보나? 아 네네 39렙 이제 1렙밖에 안남았어 이제 와르 모으고 합성해가지고 이제 뽑으면 됐다고 방송 종료하면 맨날 열심히 어제 한 3시간, 4시간 한거 같아 이거 마르타스 나라고 더 사야겠지? 아 이게 생각보다 행동도 나쁘지 않네 저정도는 나쁘지 않나? 노가다의 상징 풍선둘둘 간지 10개만 더 사볼까? 아니 자리가 없어서 이제 안될걸? 아 아 최대 99개까지 밖에 못 깔아? 아 몰랐네 이런거는 아 그런게 있구나 더 못사는거네? 아 아 이런게 있구나 처음 알았네 이런게 있는지 깔아줘 깔아줘 간지 간지 몇자리 남았어?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 이제? 이제 안 깔아질거 같은데? 더 되나? 어씨 얼마나 갈리는거야? 어 어 잠깐만 위치를 좀 해야될거 같은데? 아 몇자리 남았는지 한번 보자 이거를 폭탄을 설치해보면은 몇자리 남았는지 볼 수 있겠지? 아니아니 비율적인거 같아 빼봐 이렇게 해야자 이렇게 해야자 아니아니아니 비율 저기 뒤에가 안보인다고 앞을 보이게 해야자 어떻게 되겟어 보이는지 모르니까 아 더 깔 수 있어? 아 더 되나보다 이거 얼마나 깔아야 되는 거예요? 더 되나봐 아 이게 풍돌돌이라 못 빼는데 아 여긴 안 보여가지고 아 아 진짜 어떻게 깔아야 되냐? 아 옆에가 안 보여 상황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거지? 코치님 별풍선 열기 룰렛 결과는 꽝이라는 옆에 안 보여 아 이거 왜 안들어간다 자리가 없냐? 왜? 뭐가 잘못됐는데 아 이게 아래보다 몇 차례 남았을까? 거의 다 되지 않았네? 5, 6, 7, 8, 9, 10, 11, 12, 아 11개 자리 없을까 여기에? 꽉 찬 것 같지 딱 봐도 그럼 이게 몇 개 필요하지? 하나, 둘, 셋, 넷 이게 끝이잖아 그치? 여기는 자리 안날 것 같고 여기 위치를 좀 봐야겠네 여기 위치를 좀 봐야겠네 아 너무 안 보인다 근데 너무 안 보여 이게 다 들어가잖아 아 끝에 한 자리가 있던데 뭐지 아 이렇게 자리가 나네 이게 반대지 이거 안 돼지 이거 안 돼지 안되네 안 돼지 이렇게 어.. 딱 됐네? 어.. 여기에.. 안되고 그러면은 이걸 만들어야 돼 자크메 동굴이 제일 좋은 거는 말이야 많이 쌓을 수 있고 속도는 이게 더 빠른데 그냥 이렇게 할까? 굳이 더 하지 말고? 이게 낫겠지? 됐지? 이렇게 가자 어마무시한 마리가 쌓이겠네 50만원치에 이득이였어 그럼 이제 나머지 이게 남잖아 700가자 이걸로 이제 유지를 좀 시키고 이거는 다 바꿨고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중에 뭐 많이 놓은 상자 보관함 보관함은 꽉 채웠어 많이 좋은 상자 사든지 그렇게 해야되겠다 오케이 보람있었어? 이제 농장 키울 일만 남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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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